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번에 이야기를 중간에 하다가 끊어서 마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온이 나라고 했다 보니까 이 오온 가운데 수상행식이 내 마음이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보통 일치의 의심조라고 해서 물론 이것은 법성의 본래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도 일치의 의심조에서 마음 낸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상행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행식,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리 마음으로 짓는 의업, 어떤 업을 짓고 그것에 따라서 업보라고 해서 업의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뀐다라고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수온은 느낌, 감정인데 내가 무엇을 느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지금 느끼는 것을 미래에도 계속 느끼게 된다. 그게 업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미래에 그런 것들을 같은 것을 느낄 확률이 높아지고 지금 자꾸 뭔가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미래에도 부정적인 미래가 딸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는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상작용이라고 해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 이름이고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이런 분별하기 위한 어떤 토대가 되는 어떤 생각의 작용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설명을 가볍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볼 것이냐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표상, 그걸 보고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내가 인식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을 많이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목사님, 신부님, 저 그리고 우리 장병들, 군종병들 이렇게 데리고 우리 하루, 학예 휴가를 보내는 게 있어서 하루를 우리 영화 한 편 보자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냥 시간에 맞춰서 보느라고 바로 나오는 영화를 그냥 보자. 그래서 그냥 한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나오길래 뭐 괜찮은 영화가 아니겠나 싶어서 그냥 내용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앉아가지고 보는 영화 치고는 너무 뭐랄까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너무 막 장면부터 죽이고 그것도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죽이고 무시무시하게 죽이고 막 그냥 시체를 막 난도질하고 막 너무 충격적인 그 그걸 보고 나서 야,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학예 휴가를 보내려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저는 조금 당황스럽고 좀 충격적이었던 거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영화를 찍는 사람이든 뭔가 TV 프로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든 뭔가 좀 이게 이 시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런 것까지 굳이 강요하는 것은 또 안 되지만 강요는 아니지만 그런 험악한 무시무시한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모방범죄라는 것도 있듯이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이 돼버려요. 표상작용 그 모습이 여기에 딱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없을 때보다 그런 게 있으면 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더 많이 두게 되고 그럼 나는 많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이렇게 업습이 되기 때문에 그 표상이 자꾸만 떠올리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주춤주춤 하더라도 별 생각이 그냥 없었고 그냥 뭐 이런갑다 이러고 말았는데 언젠가 얼마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선가 어디서 비행기 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착륙하다가 착륙하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날개가 이렇게 돼서 이게 막 거의 장난감 부러지듯이 이렇게 날개가 다 부러지면서 뒤로 몇 바퀴 돌고 이랬던 장면을 제가 TV로 봤었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착륙할 때쯤이 돼서 기체가 흔들리면 자동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때의 그 표상 그게 그냥 이렇게 딱 와다 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표상으로서 기억해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걸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은 미래도 좋고 밝고 화나고 화목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안 좋은 것만 보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동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처럼 상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행운하다 말았네. 시곤하다. 행운. 행운. 행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적인 마음 의도 의지작용 행위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 그래서 유의를 조작하는 마음 즉 삶을 만들어내는 작용 형성작용이랍니다. 즉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를 일으키고 그걸 현실로 구체화하는 업을 짓는 작용 그것을 이제 행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예전에 그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거를 이제 행운이라고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상당히 많죠. 간절히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전부 다 죽어요. 건강하기를 다 원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간절히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되 어떻게 간절히 원하냐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이 마음이 아니고 원하는 마음은 행운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 마음은 수상 행식이 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원한다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상식이라는 나머지 마음 작용도 같이 쓸 줄 알아야 그걸 훨씬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운이 직접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작용이다 보니까 즉 여러분들이 미래를 행복하게 바꾸고 싶다. 미래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 미래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 이 행운을 바꾸면 됩니다. 행운. 행운이 실질적인 업을 짓는 작용이기 때문에 업보를 끌어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운이 가장 중요한데 이 행운에 대한 가르침이 금강경에서도 음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간절히 마음을 내야 되는데 간절히 마음을 내는데 행운을 일으켜서 마음을 내고 그걸 현실로 옮겨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낼 때 그걸 이룰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서도 카르마 요가라고 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요가다. 행동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수행이 되려면 일반 중생들은 살면서 내가 의도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집착심을 가지고 그거를 행하는데 수행자는 카르마 요가라는 게 그입니다. 행위를 하지만 거기에 집착 없이 행한다. 집착 없이 행하고 과도한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심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카르마 요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의도하고 의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내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잘 키우고 싶다.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세속적이라서 없애야 된다? 당연히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에너지 없이 삶의 의욕도 없이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멍청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올라온 것 자체가 번뇌직 보리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그것 자체도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보리로서 올라온 것이다. 진리로서 등장한 것이다. 내가 지금 그것을 간절히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살아주면 됩니다. 단 단 그걸 하고 싶으면 그걸 하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원하는 걸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단 순수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하고 싶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집착심이 크게 개입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집착을 덜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집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일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집착을 만들어내고 망상 번뇌를 만들어내므로써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더 괴로워지고 더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걸 진짜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려면 간절히 원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이 원하면 됩니다. 집착 없이 그걸 행하면 됩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게 모의 행위예요. 하지만 하는 것 없이 행하는 것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그냥 행하는 것 그거는 그거 자체가 모의 법이 됩니다. 모의 행위에 된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다가 자식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난 됐으면 좋겠어. 어쨌든 최선 다해 보는 거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정해놓고 내 남편은 절대로 진급을 해야 돼. 여기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 내 자식은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이 대학교를 반드시 가야 돼. 이런 과도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붙잡으면서 그 괴름을 스스로 만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건 스스로 반드시 돼야 된다고 집착했기 때문에 안 됐을 때 그 괴로움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집착을 할수록 이제 순수하게 간절히 원하기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법 따라 여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것까지는 불성의 작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마음을 내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착이 과도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쩌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남편이 진급에 떨어지면 어쩌지? 자식이 회사 못 들어가면 어쩌지? 나 자식이 자식을 제대로 못 남으면 어쩌지? 온갖 괴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안 돼도 괜찮지 뭐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연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래서 나중에 괴로울 건지 안 괴로울 건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여법하게 법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어쩌지 하고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를 보면 됩니다. 안 돼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공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카르마 요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을 사는 것이지만 삶을 살면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세계에도 머물지 않고 행하고 성향 미축 법에도 머물지 말고 행하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법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음과 동시에 그것은 이제 삿된 중생심 집착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지속된다.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현실이 지속됩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내 마음속에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한 마음을 그대로 인과응보로서 내가 이 마음을 연습했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호는 느낌, 감정은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기쁜 미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도한 집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즐겁죠. 즐겁습니다. 노래를 하는 가수가 있다. 노래를 나는 즐거워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도 좋죠. 나는 즐거워서 내가 노래하고 여기에 격가지로 돈도 벌 수 있으니 좋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갑자기 하다 보니 나는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내 노래를 많은 사람이 좋아해서 내가 예를 들어 1등, 2등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집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못 벌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기쁘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다음 앨범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연습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야 되면 노래는 즐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즐거우려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노래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일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부담감 집착심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불교에서 그동안 잘못된 신앙 때문에 부처님이 고행 6년 고행하셨잖아요. 그걸 뭐 엄청난 건지를 알고 떠받더라가지고 부처님 제자는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게 한동안 우리 한국 불교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건 다 고행이었습니다. 금강경 한 번 앉으면 칠독을 꼼짝 안 하고 해야 된다. 천배, 만배를 해야 된다. 심배장구 대단하니 심반동을 해야 된다. 모기가 물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산을 해야 되고 치질이 걸려도 몇 시간은 앉아서 자산을 해야 되고 고행주의를 수행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행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수련대회를 간다고 하면 고행하러 가는 거였어요. 밤새 삼천배하는 건 기본 장착 정말 저는 절에 대한 행복감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만 가면 옛날에는 고행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시키니까 앉아서 자산을 해도 다리가 아픈데 이거 오랫동안 버텨야 되고 더구나 나는 남들보다 더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싶은데 앉아서 꼼짝도 하면 안 되고 그 고행을 강요해 온 것이죠. 불교는 전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쾌락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쾌락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대로의 삶을 이대로 허용해주고 있기 시작하면 과거나 미래와 해석하지 않고 지금 일어난 이것을 그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없이 안되면 어쩌지 하는 초조한 마음 없이 지금 이것을 행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좋아서 하게 됩니다. 좋아서 하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으면 과도한 집착심이 없으면 나는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야. 미래? 좋아도 괜찮고 나빠도 괜찮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지 적게 벌지는 어느 정도는 나에게 달린 일이죠. 그런데 100%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죠. 나는 그냥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뿐 그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100%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이게 진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절에 와서 이런 얘기 하세요. 절에 와서 기도하면 다 된다. 무조건 다 된다. 연불하시는 분은 연불 말하면 무조건 다 된다. 그럼 아픈 사람이 연불하면 무조건 낫나요? 아 무조건 낫지. 자식이 대학교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연불하면 되나요? 무조건 되지.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게 불교가 아니다. 그럼 부처님이 신격화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전혀 불교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 스님을 막 열을 내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이 스님이 신심 없는 스님이라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그런 분에게는 뭔 공부를 얘기해 줄 수가 없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럼 결과는 그래서 내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그야말로 시절 인연 따라 가는 것이지 100%가 내가 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돼야지 내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돼 좀 잘못되면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잘못돼야만 되는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잘못돼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가면 나중에 가서 지금 진급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서 아니면 이 차를 타고 집에 지금 몇 시까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이 내 인연이 아니구나. 제가 전에 한 번 비행기를 놓쳤다고 했잖아요. 정말 딱 1분 정도 차이로 놓쳤어요. 1분 정말. 얼마나 1분 딱 놓쳤는데 딱 가니까 안 된다. 야 하고 20분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요. 1분만 되져도 얄짤 없이 안 데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야 아쉽다. 참 답답하다. 괴롭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먼저 겪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확 받아들이게 되어버리면 1분 늦어서 안 됐다. 안 된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럼 방법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 이건 내 인연이 아니구나. 내 인연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 사고를 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사고 내지 이 사람이 사고 나면 안 된 인연이라 아직 이 사람이 사고나 죽을 때가 안 돼서 이 차를 놓쳤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이 차를 탔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우주 법계의 생각은 다른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고 부처님 원망하잖아요. 그 내 뜻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진짜 부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잖아요. 그 내 생각을 맞다고 생각해놓고 그 탓은 부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 하고 생각해놓고 그 생각대로 부처님 어떻게 다해질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저마다 다 1등하고 싶잖아요. 더 저마다 자기는 1등하고 싶은데 부처님은 전부 다 1등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전체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원해놓고 그걸 부처님한테 왜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하고 탓하는 것을 가지고 신심이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허망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요.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대로를 즐기면서 하게 돼요. 일을 즐기면서 하게 돼요. 두려우면서 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면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즐기면서 하게 됩니다. 요즘 뭐 TV도 그러고 곳곳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즐겨라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즐기는 것이 즐기는 걸 이기지 못한다 하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을까요? 내가 나는 반드시 1등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즐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등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1등이 아니라 꼴찌도 전혀 상관없어. 왜 전혀 상관없을까요? 노래를 노래를 1등부터 꼴찌로까지 이렇게 편의상 이 사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편의상 나누는 거죠. 방편으로 편의상 나눌 수는 있지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등수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래를 못하는 저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요. 요즘 들어 갑자기 갑자기 한 1, 2년 전부터 아버님께서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이제 마지막일 것 같다 내지는 내가 얼마나 살겠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부족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꾸 짠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부산에 가있다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원래 먼 길을 못 오시는데 내가 정말 여기 언제 한번 또 와보겠느냐 하면서 왔다가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아 이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보내드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옛날에 아버지가 맨날 밤늦게 술 먹고 한 100미터 전부터 아버지 들어오는 게 다 들려요. 노래를 막 하면서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듣기 싫던 그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들어와서 그 막 냄새나는 또 수염 잔뜩 기르신 걸로 우리를 다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뽀뽀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아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의 그 음악들이 정말 그 노래를 잘하진 못하시는 분이지만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련함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것을 점수로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가 좋아서 노래 부르면 그 스스로 행복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입니다. 그것도 즐겁게 하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고행이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즐거워서 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해서 하고 하고 싶을 때 즐거워서 한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과도하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하게 되면 저절로 삶을 즐기게 돼요. 재밌게 하게 됩니다. 즐겁고 재밌게 하게 돼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없으면 미래에 내가 죽으면 어쩌지 미래에 내가 가난해지면 어쩌지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을 충분히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돼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누리고 즐기고 열정을 불사르면서 만끽하는 곳입니다. 누가 삶을 고행하는 곳이다라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불교적으로 살려면 고행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미래에 행복해지려면 미래에 부자가 되려면 지금은 괴로워도 싸.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아야 돼. 밤늦게 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욕도 얻어 먹고 어깨에 담도 오고 막 때로는 쓰러져 가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나중에 행복해야 되니까. 마음공부 좀 하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지금은 마음공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돈 벌 때고 지금은 성공할 때지 나중에 가서 노후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제가 마음공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노후되신 분들 마음공부하려고 절에 딱 나오셨는데 보니까 책 좀 보시라니까 안 보이신다라고 경전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글씨 크게 해달라고 경전 독성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고 제가 설법하는데 좀 또박또박 큰 소리도 해달라고 말이 안 들린다고 그러시고 좌선을 할래도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시고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만 늦습니다. 나중에 가서 행복해야지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가서 행복해야지 나중에 가서 자식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나중에는 그 자식들이 부모와 같이 놀고 싶어 하지를 않잖아요. 한창 때 놀아줘야 될 그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 제 남자친구하고 놀고 싶어 하지 아빠 엄마하고 놀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랑 놀아줄 시간이 또 없는 거죠. 그때 가서 또 내가 닐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집에 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쩌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완전한 허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100%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는 올 수가 없어요. 미래가 온 순간은 현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미래는 결정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만 두려워하며 살아요. 지금이라는 이 생생한 진짜 배기 실상을 놔두고 허상인 미래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지금 즐거워하는 것은 죄악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즐거워해? 나중에 즐겁기 위해선 지금 희생해야지. 지금 희생하는 걸 연습하면 나중에도 계속 희생자 모드로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면 일을 열심히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착이 없으면 집착이 없으면 더 열심히 안 살 것 같지만 열심히 사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순수하게 결과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면 됩니다. 과도하게 집착 없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주 법계에 달린 일이에요. 법신부처님에게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막 과도하게 애쓴다고 안 될 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를 안 썼는데도 되려고 하면 시절 인연이 딱 맞으면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의 신비가 우리의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험앙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연습하지 않고 과거를 끼욱거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순간으로써 온전히 존재하면서 살게 됐을 때 삶을 즐길 수 있게 돼요. 그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한 생각에 일어나는 희망하는 바 희구하는 바 원하는 바 발원하는 바 그걸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원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나다라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다라는 아상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걸 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가 한다라는 아상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발심이 되고 발원이 되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발원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크게 강력하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음 내는 것이 불교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요. 발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원은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발원은 나와 너를 둘로 나누지 않고 내가 진급하기를 소원할 수도 있지만 진급하기를 발원할 수도 있어요. 소원하는 건 내가 진급해서 난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소원이지만 내가 진급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걸 발원하면 우주법계에서는 개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덜 써주겠죠. 그 개인의 자기 복만 가지고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이타적인 발원을 하는 사람은 개인 복 넘어서 전체의 공업 전체의 삶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나라는 아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주 법계의 무량 대복이 깃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해내기가 훨씬 쉽죠.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 법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발심하면.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가섭 삼형제라고 천명이 부처님 제자가 되었어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명의 가섭 삼형제의 제자들 이후에 들어온 사리불과 목건년이 이 천명을 제끼고 대가섭 사리불 가섭 삼형제의 우두머리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우두머리도 제끼고 뒤늦게 들어온 쉽게 말해서 선배들을 천명을 제끼고 저 말단으로 들어온 신입 후배 스님 두 명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됐습니다. 넘버투 넘버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천명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범납 아닙니까? 출가 연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찌 저 이제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갑자기 올려주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리불과 목건년은 내 뜻이 아니다. 저들이 스스로의 발심이 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사리불과 목건년은 부처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달음을 수성하게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상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평생 보필하기를 발언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처럼 발언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낸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맡겨야지만 내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마음 편하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을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긴 하는데 무게감이 없어요.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게감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살게 됩니다. 가볍게 하루하루를 되게 가볍게 과도한 과도한 집착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내년에 나가서 밖에 나가겠다 이러니까 저를 요즘에는 저를 하면 다 망한다는데 요즘 요즘 스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서울에 포교당을 하면 99% 망하는 게 아니고 100%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없는 이유가 지금 시골에 가면 비어있는 절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시골은 노보사림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평균 연령이 한 80대 셔서 지금 시골에 가면요 70대 할머니들은 어디서 말을 못합니다. 80대 할머니들한테 기가 놀려서 80대 할머니들이 저 젊은 쌩쌩한 젊은이들이 어디서 지금 언성을 높이느냐고 이런 분위기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 어디 시골에 가서 조그만한 절에서 그냥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큰 절을 해야 되겠다 작은 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반드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뭐 인연 따라 여권 따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괴로울 게 없죠. 그리고 절 안 하면 속 편한 거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런데 발심이 그것이니까 발심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 내 발심이 삶을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뭐 거기에 따른 이런 저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미래에 뭔가 원하고 바라고 이러는 것이 있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데 되든 안 되든 어차피 하나의 성품 하나의 바다 하나의 진실 위에서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의 진실 위에서 왔다 가는 것인데 물결이 크게 치나 작게 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발심을 할 뿐 그 나머지는 구체적인 계획도 대략적으로는 세울 수 있겠지만 마음 남은 그때그때 세울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뭐 없어도 큰 상관없는 것이죠.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또 마음이 나면 마음 나는 대로 또 열심히 하고 인연 따라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연을 조작하게 되면 강제로 내가 조작하려고 했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나라는 아상이 개입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실은 될 일은 턱 내맡겨 놓으면 자기 성품에 턱 맡겨버리면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 법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법신 부처님이 알아서 알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맡긴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더 열정을 가지고 살지 더 열정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아주 핵심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노력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살고 즐겁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밑져야 본전입니다. 우리는 왔을 때 그냥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는데 갈 때 그냥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생에 잠깐 가진 거는 그거는 다 허상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잠깐 가지고 놀다 버릴 겁니다. 장난감이죠. 그냥 몸도 장난감이고 돈도 장난감이고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5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다 장난감입니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왔다 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이 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라는 그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어차피 본전인데 인생은 전혀 걱정할 근심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뭔가 원한다 뭔가 마음이 일어났다 한 생각 일어났다 그게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니까 그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나 즐겁게 두려움 없이 즐겁게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 없이 행하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수행이 되고 그게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즉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삶을 사는 것이 수행이 됩니다. 중도의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따로 살고 수행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사는 것이 수행이 되는 것이죠.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놀고 모든 것이 다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행온에 대한 행온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식온인데요. 식온은 제가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온이 이제 느낌과 감정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식온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대상을 안다고 이제 설치는 거죠. 아 이건 좋은 거구나 저건 나쁜 것이구나 너는 공무원을 해야 돼 내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 내 아들은 뭐 인서울 이상은 해야 돼 또 내 아들은 이 정도의 며느리는 데리고 와야 돼 또 나는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돼 내가 남들에게 이 정도의 대우는 받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자기마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자기 의식이 만들어놓은 의식이 식별한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좋은 거 나쁜 거를 분별심이 나누고 좋은 거는 취하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 분별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진짜라고 여깁니다. 분별심은 허상이죠.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교해서 비교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 뿐이지 그것이 진짜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별심을 쫓아가서 분별심을 주인 삼아서 전도몽상 됐다 그래요. 분별 망상을 진짜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분별 망상이 판단 내리는 걸 진짜라고 여겨서 거기 노예처럼 삽니다. 굽신거리면서 분별 망상이 돈 안 벌면 너는 사회 나고자야 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돈 안 벌면 난 나고자가 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은 나쁜 일이고 이 일은 좋은 일이야 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분별심이 시키는 대로 좋은 건 더욱더 취하려고 애쓰고 싫은 건 끊임없이 밀쳐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심의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분별하는 대로 안 되면 취사 간택이 안 되면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별심 자체가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겁니다. 이 식이라는 것은 나르마리라는 것은 허망한 망상 분별심이죠. 그래서 그 분별심을 과도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분별을 써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별을 잘 써먹으면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이 분별심을 분별을 하긴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분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분별이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별을 하고 딱 결론을 내리고 대상을 파악을 딱 끝내놓으면 명령을 내리면 행동하는 게 행운이거든요. 행동대장으로 이 분별의 마음이 딱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대해서 행운이 행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해서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100% 진실이라고 내가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사실은 무장산매라는 말이 불교에서 있잖아요. 분별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스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아니다라고 처음 보는 분인데 어쨌든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자꾸 싸우게 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네 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이것이 불교화라고 생각해서 그 틀을 절대 못 깨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도반들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도반들 중에는 아주 기복적인 데만 심취해 있는 분이 있고 수행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공부를 또 선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의 근기가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에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그 도반과 내가 정말 완전한 신뢰관계가 있어서 이 도반이 나를 정말 믿고 정말 내 말을 들어주겠다 싶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괜히 싸울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무수히 만나죠.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아이고 참 보살님 참 노보살님이 오셔서 막 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했다 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이렇게 쓱 한두 마디 얘기해보면 아 이분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되겠구나 라고 딱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노보살님께는 굳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옳은이 그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보살님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야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셨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저렇게 성공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해주면 그분이 마음이 조금 열려요. 그러면 하여간 참 그렇게 계속 하시고 어쨌든 뭐 조금만 더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마음을 조금만 더 이렇게 여셔서 또 이렇게 내가 지금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정말 또 다른 공부가 있다라는 사실에 마음을 조금만 더 여시면 더욱더 큰 공부를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시네요. 보살님 보니까 다 충분히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네요.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싸울 것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윗바사나 선원에 갔더니 거기 이제 가르치는 스님들 두 분이 논쟁이 붙어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를 목격을 하고서 목격을 했다는 얘기를 하길래 뭘로 그래 싸우시든가 했더니 이게 가르치실 땐 이분들이 다들 너무 훌륭하시고 거룩하시는데 두 분이 싸우는데 저걸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스님과 이스님이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알만한 알만한 유명한 스님들 두 분이 윤회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든가 했더니 막 정말 얼굴까지 불키면서 대판 싸우더래요. 이제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로는 그냥 그 스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탁마하시느라고 탁마하시느라고 아마 그런 걸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탁마의 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탁마의 장에서는 예를 들어 맞다 틀리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한다고 제가 무장산배라고 했다고 줏대 없이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결정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건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거죠. 이게 탁마의 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이게 진짜로 그 문제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주장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윤회가 있다라는 주장 윤회가 없다라는 주장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옳다라고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교에는 취할 만한 주장이 없습니다.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이게 불법인가요? 저게 불법인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윤회가 없다라는 게 불교의 핵심도 아니고 윤회가 있다라고 해도 틀리고 없다라고 해도 틀립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중도에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삿구 부정 이래서 어떤 하나를 취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 취하게 되면 내 생각이 있고 남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게 돼요. 특히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입장이 있고 저 입장이 있으면 이 입장과 저 입장이 대립이 되면 목숨 걸고 싸우죠. 왜? 이게 덜 진리라는 걸 증명해야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게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만 되잖아요. 그럼 논쟁만 커갑니다. 그러면서 현학적인 것만 머리 쓰는 것만 많아져요. 그게 부파불교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그 내용이 옳다라고 논쟁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은 논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논쟁을 하죠. 쥐고 있는 불법의 핵심은 요거야라고 내가 딱 쥐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건 절대 포기 못해라는 게 있어야 누구랑 싸우죠. 그리고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도의 길만이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이처럼 식온이라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취사 간택하는 이런 마음들인데 참된 식온이 무화하기 때문에 식온이 계공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세간에서 일어나는 중생들 중생세간의 일이거나 방편의 일일 뿐입니다. 근원에서는 거기에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오온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내가 마음을 잘 써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갖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잠깐 10분 쉬면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지금 조금 빨리 10분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시고요.